한의사 강룡에게 심통부리기 오늘 주제는 ADHD와 소음인입니다. ADHD는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라는 병입니다. 말 그대로 주의력이 떨어지고 산만하며 집중을 잘 못하는 경우에 붙여지는 정신과 병명입니다. 초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한 반에 몇 명은 담임선생님으로부터 ADHD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 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올해 미국 보건당국의 조사 결과 4세에서 17세 아동 가운데 무려 640만 명이 ADHD로 진단돼 미국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을 정도로 흔해졌습니다. 특히 고등학생은 전체 인구의 약 20%가 ADHD로 진단됐다고 합니다. 지난 10년간에 비해서 무려 53%나 급증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조기교육으로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 정도가 결코 미국에 비해서 덜하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냈는데 학교 선생님이 이 아이는 ADHD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학부모들은 대부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마치 천형이라도 받은 듯 말이죠. 또 ADHD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집중을 잘 못하고 산만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부모들의 마음은 금방 무거워집니다. 아이들의 앞날까지 걱정되죠. 그러나 ADHD든 아니면 ADHD 기질이 강해서 학교 적응에 문제가 생겼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가 새겨주는 좋은 글씨가 아니라 부모가 얼마나 내 아이의 타고난 기질을 정확히 이해해 줄 수 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ADHD와 관련해서는 특히 소음인 기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초등생 L군의 예를 들어보죠. L군의 부모님은 학교에 벌써 몇 차례 불려다녀야 했습니다. L군이 수업시간에 집중을 못하고 산만하다는 이유였죠. 심지어 수업 중에 아예 엎드려 있기도 합니다. 당연히 선생님에게 혼나는 일이 많겠죠. 친구 관계도 어렵습니다. 잘 지내다가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친구의 기분과 상관없이 자기 결론만 불쑥 전달하는 식이죠. 아이는 학교에서 이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집에 돌아오면 유난히 심한 틱증상까지 보입니다. L군의 엄마도 속상해서 L군을 매번 혼내보지만 L군은 억울하다며 울먹일 뿐 당장 눈에 띄게 개선되지가 않습니다. L군은 사상의학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소음인 아이입니다. 자기 혼자만의 사고에 몰입 정도가 매우 강합니다. 반면 상대의 기분을 헤아리고 전체 분위기를 살피는 감정기능은 열등한 체질입니다. L군의 산만함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까요? L군은 선생님으로부터 산만하다는 지적을 받는데도 학업 수준은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통 아이들보다 조금 나은 편입니다. 산만하면 공부도 못해야 하는데 이상하죠? 이는 자기 관심 대상에만 깊이 몰입하는 반면 관심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몰입하지 않으려는 소음인 기질 때문입니다. L군 역시 로봇 조립은 앉은 자리에서 3시간, 4시간씩 화장실 한 번 가지 않고 몰입한다고 합니다. 반면 별로 자신의 흥미를 끌지 못하는 학교 수업 시간에는 10분이 멀다 하고 자리에 일어나서 산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도 혼나니까 엎드려 있는 시기입니다. 모든 수업 시간에 잘 집중해야 한다는 선생님 시각에서 보면 L군은 분명 문제아입니다. 그러나 소음인인 L군은 왜 자신이 관심 없는 걸 집중해야 하는가를 아직 모를 뿐입니다. 집중 시간이 매우 짧지만 깊은 것이고 늘 집중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지만 않을 뿐입니다. 이를 꼭 비정상으로 봐야 할까요? 선생님이나 부모 등 기성세대의 시각에선 못마땅하죠. 그러나 상당수의 소음인 아이들은 L군처럼 자기가 관심 없는 것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게으르고 말썽쟁이라서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겁니다. 아이 당사자도 힘들죠. 자신이 왜 혼나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고 여기저기서 혼만 납니다. 친구, 선생님, 심지어 부모까지도 자신을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여겨지면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게 됩니다. 이럴 때 L군을 관찰하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산만한 아이, 예제를 모르는 아이, 선생님 말을 잘 듣지 않는 아이로 규정이 됩니다. 이때 병원에 데려가면 당연히 ADHD로 진단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L군은 비정상일까요? 현대의학적 기준에서만 보면 분명 비정상이죠. 그러나 소음인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어떨까요? 성장이 치우쳐 타고난 또 다른 개성을 지닌 한 인격체일 뿐입니다. 부모가 이를 이해하고 아이를 보호해 줄 수 있다면 굳이 중독성 각성제에 의존하지 않고도 잘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 에디슨처럼 헛간에서 달걀을 품고 알을 까보겠다고 학교도 가지 않고 웅크리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하게 혼내거나 야단을 치시겠습니까? 만약 에디슨의 엄마가 에디슨을 이상한 아이 취급하며 그렇게 혼냈더라면 위대한 발명가 에디슨이 과연 존재했을까요? 지나칠 만큼 왕성한 호기심을 보이는 어린 에디슨을 선생님도, 엄마도 마구 혼내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한 뒤 병원에 데려가면 충분히 ADHD로 진단됐을 겁니다. ADHD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 충동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하고 싶을 때 행동으로 바로 옮기려는 욕구죠. 특히 무언가에 몰입해서 반드시 결론을 내리고 싶어하는 소음인이 유독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평범한 소음인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통해 돌아보고 수양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물며 어른들이 그런데 아이들은 더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아이들이 보이는 충동성은 모두 나쁜 것일까요? 프로이트는 충동성은 도덕적으로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닌 중성적인 성격이라고 말합니다. 충동성이 사회적으로 잘 적응하고 수용되느냐 여부로 과잉행동이 될 수도 있고 지적 호기심이나 목표에 대한 열정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에디슨처럼 말이죠. 다만 아이들의 충동성 에너지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학교 교사와 부모님, 기성세대들이죠. 왜 그럴까요? 왜 이들에게 소음인 아동들의 강한 호기심과 충동성은 눈에 가시처럼 보일까요?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리기 첫 회에서 모든 분노와 짜증에는 화내는 사람의 게으름이 감춰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아동들의 충동성이 교사와 부모를 번거롭고 수고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한 반에 30명의 아이가 있다고 할 때 교사로서는 딱 군대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숙제 내주면 숙제하고 떠들지 말라면 떠들지 말고 밥 먹으라면 밥 먹고 마치 사육장에 사육되는 동물들처럼 각각의 개성을 배려하기보다는 군대식 관리가 훨씬 좋겠죠. 그래야 교사들은 자신이 가장 편합니다. 부모 또한 다를까요? 남다른 정신에너지가 강한 아이보다는 그저 암기식 교육에 잘 순응하는 아이였으면 하는 바람이죠. 의사는 어떨까요? 복잡하게 아이의 타고난 기질까지 따져가며 환자를 보고 싶을까요? 그냥 약 드세요 하는 게 편합니다. 하지만 ADHD 아동이나 소음인 아이들은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충동성이 강하고 순간 자신의 관심 분야에는 몰입은 잘하지만 관심 없는 것에 왜 굳이 관심 있는 척 해줘야 하는지 아직은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 둘씩 배워가야 합니다. 이런 점을 배우는 속도도 남들보다 훨씬 느립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당장 남들과 비슷하게 되기만을 바랍니다. 그래서 말도 잘 듣는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 식욕 부진과 성장 지연 등 부작용 또한 만만찮은 중독성 각성제를 수년씩 먹이는 선택을 합니다. 당장은 부모도 교사도 의사도 매우 손쉬운 선택이죠. 그런 손쉬운 선택 이면에 치러야 할 대가를 부모들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는 마치 자연 박목보다는 더 많은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공장식 농장에서 태어나고 사육되는 동물들의 신세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연적이지 못해 면역에 취약해진다 싶으니 이번에는 항생제를 섞은 사료를 먹이면 된다는 식입니다. 기성세대가 ADHD 혹은 조금은 남다른 집중력과 충동성을 지닌 소음인 아동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딱 이렇습니다. 아이의 타고난 정신에너지를 거세시킨 채 학교에서 그저 말썽 부리지 말라는 식이죠. 이렇게 되면 아이의 개성이자 원래 타고난 긍정적 정신에너지는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당장 학교 현장의 적응을 최우선으로만 여기는 것은 어떻게든 많은 고기만 생산하면 그만이라는 공장식 사육법과 다르지 않습니다. ADHD 기질이 어떤 상황에서 더 심해지는지 아이 입장에선 어떤 부분이 더 힘든 것인지는 모두에 관심 밖입니다. 자연치유 노력은 더더욱 관심 밖입니다. 산만한 아이라는 주홍글씨부터 새긴 뒤 산만하면 공부를 못하고 공부를 못하면 대한민국에서는 끝이다라는 식이죠. 또 저런 아이들 때문에 내 아이까지 손해보지 않을까 마치 전년병 환자 대하듯 합니다.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전문적 지식이 없는 부모들 또한 이런 선입견으로 대합니다. 아이를 혼내고 교육현장에서 배제시킴으로써 아이에게 부정적 정서를 각인시킵니다. 일이 되면 ADHD 아동은 부모나 선생님의 선입견대로 변해갑니다. 어쩌면 우리 미래를 윤택하게 해줄 위대한 발명가나 사상가는 중독성 각성제에 찌들어 그 싹이 짓니겨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의료제도와 교사의 시각을 한꺼번에 바꾸기란 힘듭니다. 각자의 이익과 결부된 복잡한 문제니까요. 결국 부모들이 ADHD나 내 아이의 타고난 기질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아이의 소음인 기질이 최대한 상처받지 않도록 보호막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보편적인 기준에 억지로 내 아이를 집어넣기보다는 내 아이에 맞는 환경을 제공해줘야 합니다. 왜냐고요? 내 자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엄마는 하느님이 바빠서 보내준 신의 대리인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부모마저도 아동의 이러한 기질을 문제적 시각에서만 접근하면 아이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기댈 곳을 잃게 됩니다. 부정적 자기인식을 갖게 됩니다. ADHD보다 더 큰 문제가 되고 맙니다. 오늘은 소음인 기질에 대해서 ADHD를 사례로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비단 ADHD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어쩌면 상당수의 소음인 아이들 모두가 겪는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모든 과목을 다방면에서 잘해야 하고 모범적이고 보편적인 틀 속에 끼워 맞춰져야 하기에 고통받는 소음인들이 전체 인구의 20%나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진짜 환자는 기성세대의 선입견이 아닐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